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분야의 시공창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명의 쓴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처음 본 남친 아빠와의 퐁 나는 정말 좋았는데 친구가 미쳤다고 욕을 합니다 사랑을 못 받아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내 남친 아버지가 소름돋는다는 친구 남친 부모님이 저를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진지한 관계는 부담이 돼서 딱히 만나진 않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마음을 바꾸고 처음 뵈었는데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만히 보니까 남친 아버지 되게 자상한 스타일이었는데요 헤어질 때 아이고 한 번만 안아보자 이러면서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라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가 야 어떻게 됐어 썬 한번 풀어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질 때 저를 안아주신 것까지 다 말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냥 되게 좋았던 기억들을 말한 건데 이 친구는 듣자마자 미쳤다고 어린 아가씨를 늙은 아저씨가 안아보자는 게 소름 끼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요 친구의 이런 방식이 도리어 이해가 안 되고 야 너무 꼬인 거 아니야? 너 지금 막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너무 순진무구하고 멍청해가지고 세상을 모르는 거래요 자기도 좋은 소리만 해줄 수 있지만 이건 진짜 너무 아니라서 아닌 거라고 말을 하는 거랍니다 웬만하면 굳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말 안 한다고 별의별 미친 인간들 다 봤지만 이런 건 정말 처음 본다며 너무 이상하니까 앞으로 무조건 조심을 하래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 친구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질투를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엔 어떤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에? 처음 본 아들내미 여친을 굳이 왜 안아봐? 댓글 저런 노인네는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어딜 가든 저 지랄이야 2번 결혼 10년 차 시아버지라 악수 말고 그 어떤 스킨십도 없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2번 아니 여기가 또 미국 땅이면 모르겠는데 첫 만남에 한 번만 안아보자 라는 것도 미친 것 같구만 뭐 사랑받는 느낌이라 좋았다고 참 할 말이 없군요 그냥 자기 아빠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 아닐까? 보통의 아빠라면 이러기가 절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지 2번 며느리나 아들 여친 이뻐하는 집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안아보자는 집은 정말 뜻도 보도 못했어요 거기다 뭐 엄청 친한 며느리도 아니고 첫 만남인데 헐 미친 4번 그러면 어쩌면 진짜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굳이 아들 여친을 첫 만남에 안아본다고 이해가 안되는데요 4번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첫 만남의 허그는 좀 아니지 않나요?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오얀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맺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5번 상황마다 사람마다 달라서 이걸 보고 딱히 뭐라 하긴 그렇지만 친구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들에게 여친이 있는 것에 감동을 하는 그런 감수성이 매우 높은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일단 여자니까 이런 김에 안아보는 추태를 부린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친딸이라 해도 어느 정도 크면 스키십 조심해야 되는데 생판남을 그것도 첫 만남에 안아보자 라는 건 이건 의견 갈릴 것도 없이 선 넘은 거예요 천명 중에 999명이 싫어하고 한 명이 좋아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라면 이건 감수성이고 나발이고 사전에 자제하는 게 맞죠 글쓴이가 좀 특이한 감성을 가져서 좋게 끝난 거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거는 말만 꺼내도 성희롱이라고요 6번 나는 남자인데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어쩌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아이를 안는 인간도 있나? 참 만남에 설령 100% 순수한 의도였다 해도 이거는 좀 아니 많이 오버한 것 같은데 말이지 7번 벌써 8년 넘게 늘 당신의 친딸처럼 잘해주시는 우리 시아버지도 나한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알아보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처음 본 남친 아버지가 그랬다고 뭐 집안 가풍이 표현 잘하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게 누구든 간에 포옹하는 집안이라면 또 모를까? 그지 같은데? 8번 정말 친한 시아버지고 또 오랜만에 본 거면 그러면 또 몰라도 처음 본 남친 아빠라고요 헤어지면 바로 너 누구신데요? 이렇게 될 사람인데? 헐 아무리 남친한테 콩깍지가 씌어서도 그렇지 잘못된 행동 아닌 행동은 좀 판단을 좀 하고 사세요 9번 아니 식빵 이런 경우는 정말 뜻도 모도 못했는데 아들 여친을 알아보는 남자가 있다고? 지금 이게 제정신이야? 10번 물론 느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싫을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또 존경을 할 만한 그런 시부모가 된 후라면 모를까? 처음 보는 아들내미 여친한테 허그는 좀 달딜딜딜딜 그렇지 않나? 두 번째 사연 이 아이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원제 친구가 불륜 같은 거 하지 말랬거든요 제목 그대로 저는 유부남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가 저한테 너 그러다 버림받을 게 뻔하고 너는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행복하니까 다 괜찮다고 합리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뭐 저러는 것도 아니고 당당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서 알면서도 저는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혹시 제가 문제인 걸까요? 댓글 1번 더러워요 정신 차리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나중에 네 눈엔 피눈물 솟아납니다 지금 당장 헤어지라고 아니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우는 새끼면 그게 사람 새끼야 쓰레기지 정신 못 차릴래? 2번 아니 그냥 이런 그지 같은 거는 불륜 카페 같은데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데 좀 쓰면 안 되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한 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안다면서 제가 문제인 걸까요? 이지랄 너 하나로 인해 그 누군가는 지옥문이 열릴 텐데 너 혼자만 행복하면 다냐? 너 결국에 참벌받을 거다 기다려라 변하게 지금 쫓아가고 있다 3번 천년 팔자가 장해져 있다는 말은 사실 되게 과학적인 겁니다 과거 원시시대 때부터 물난함으로 자손을 남기는 전략을 선택한 여성 조상들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암컷들은 정상적인 수컷과 선별을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소수의 자손을 안정적으로 키워내는 낳고 키워내는 반면 물난한 것들은 이 남자 저남자 뒷작거리면서 다수의 자손을 싸지르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양과 질의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안정적인 수컷에 보살핌은 못 받겠지만 일단 많이 싸지르니까 확률적으로 살아남는 자손이 좀 많아지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글쓴이가 불륜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거지요 그런 첩 유전자가 몸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남의 남자만 보면 막 나팔관이 벌렁거리고 미치는거지? 딸려서 부들부들 4번 본인의 행복이 누군가에겐 지옥불이라는 걸 꼭 본인이 겪고 깨달아야만 아는 아둔한 인간들한테는 그냥 몽둥이가 답이에요 본인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요? 네 그래요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담겨있어야 행복한 법이죠 5번 이래봤자 금융치료받으면 바로 정신차리게 될거라고? 끌끌끌 그래 뭐 대충 한 2,3천 여유도는 가지고 있는거지? 없으면 열심히 벌어라 6번 이 그지같은 야 말 똑바로 해라 너는 지금 멈출 수 없는게 아니고 안멈추는거야 제발 첩질하다가 동네방네 다 들켜가지고 평생 그지같은 시궁창에서 비참한 인생 살아가길 하늘에 빈다 7번 본인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게 바로 지능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멍청하면 합리화를 잘합니다 그래도 복은 있는지 좋은 친구를 곁에 두셨군요 8번 유부랑 만나는 여자들은 멍청하고 지능이 낫다더니 딱 그 말 그대로네 끌끌끌 9번 됐으니까 돈이나 열심히 모아라 10번 니 엄마 아빠가 바람을 피우면서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해도 답이 안나오냐? 11번 아니 발장이 나도 정도껏 나야지 지금 니 꼬라지를 봐라 중성화 수술 안한 개 쉐키들이랑 뭐가 다르냐? 12번 이런 미친 2단계 질문이요? 아니 그럼 불륜하는 니가 문제지 설마 니 친구가 문제겠어요? 세 번째 사연 언제? 타인이 맞춤법 틀리는게 왜 불쾌합니까? 제법 그대로에요 이게 왜 나쁘다는거죠? 제 친구 중에도 하나 있는데 저는요 사람들이 이걸 지적질하고 계속 욕하는 그 심리가 궁금해요 이게 왜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지적으로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를 누르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에서 기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심리적 문제가 있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이거야 사람들은 왜 타인의 맞춤법에 예민한 걸까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면 그냥 끝나는거 아니냐고 대충 알아들으면 댓글 1번 맞춤법이나 철자는 이렇게 쓰자 라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거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 사과를 애플이 아니고 이플 이렇게 쓰면 이 새끼 뭐야 미친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건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됐으니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글이로군요 2번 미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도 못 알아쳐들으면 무식한게 단지 맞춤법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걸 쓰니 스스로가 증명하는 꼴이지 2번 왜 그러겠어요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그러죠 무식한데 아는 척하면서 떠드는거 정말 웃긴다고 끌깔깔 대답으니 누군가에게 알려주려는 마음으로 하는거 말구요 그냥 막 비아냥되거나 그걸로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식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겁니다 3번 나는 뭐 지적질은 안하지만 눈에 거슬리고 없어 보이긴 해요 우리 글 맞춤법은 정규교육에 포함된 아주 지극히 그리고 매우 기초적인 지식이 아니지 상식 아닌가 상식 4번 무식한데 끝까지 지가 맞다고 우기고 당당하면 진짜 개 짜증나지 패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5번 이거는 그냥 바지 짚어 내려간거랑 비슷한거에요 짚어 내려갔다고 말해주는게 과연 우월감 때문일까요 어차피 옷은 입었는데 안그렇습니까 6번 6번 님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사회가 개판된겁니다 냄새 냄새 그려도 무슨 뜻인지 아니까 뭐 넘어가 이러고 또 이러다보면 누구는 또 냄새 냄새 이러면서 엉망진창이 되는거죠 개 한심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맞춤법 틀리는 사람들 보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면 모르겠는데 일상에서 자주 쓰고 보는 말이잖아 진짜로 냄새를 냄새로 알고 있는건가 설마 지금 이게 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거냐 이거야 내 말은 뭐야 습관이야 아무도 지적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데 또 보면 열의 아홉은 에이 뜻마다 알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이런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굳이 안그랬들 냄새 이러는데 진짜 개 박쳐 7번 그러는 너는 영어 철자 틀려서 지적받으면 무식함이 들통나니까 개 창피하지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를 틀리면 뭐 어때 이 꼰대들아 이러면서 졸라게 당당하잖아 안그래? 8번 쓰니가 맞아요 그게 다 우월감 때문에 하는겁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야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그지같은 종자들이 때마침 꼬투리 하나 잡은거죠 뭐 추가 지금 댓글들 보고 정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쓴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댓글 1번 니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먼저 니가 글을 잘못 썼다는 생각은 전혀 안해봅니까 2번 쓰니는 맞춤법이 지식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가봐요 3번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으면 그만이라고요 아니 그럼 맞춤법이라는게 굳이 왜 존재를 할까요 그리고 초등 때 받아쓰기는 왜 하는걸까 설명 좀 해봐요 이유가 뭔데 어질어질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 여러분 이거 아마 모르실텐데 많이 어지러운 글을 제가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면 어딘가에서 뭔가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뭐라고 하니 이걸 약을 많이 먹었을 때 사람이 어지러운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뭔가 멍해져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도 뭐라고 하지 빨려 들어가는 그런게 있다니까 설득을 당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런게 있어 그래서 어지럽다 이거죠 한마디로 감사합니다